좋은 오후. 이 프로그램은 삶과 운명 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튜디오에 한 번이 불행한 전화로 삶과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전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성 신경망이 그에게 주는 모든 사람인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조셉 프리고진과 매우 비슷한 목소리가 있는 손님이 있습니다. 조셉 프리고진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한 목소리입니다. 좋은 오후. 요셉. 당신이 있다면? 물론 요셉. 물론 저는 조셉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은 정말 당신처럼 아주 많이 보인다. 말해. 제발. 당신은 현재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 신경망을 모델링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목소리일까요? 아니. 글쎄. 지금은 물론 내 목소리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잠깐. 내라. 코딱지를 닦고 무대에 달려라. 아니. 아니. 여전히 내 목소리야. 그리고 나는 내 목소리가 아닌 내 목소리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들이 나를 불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말해주세요. 당신의 의견으로는 누구에게이? 그것은 매우 수익성이 있었다. 나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신경특별서비스의 입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가짜 대화의 30분짜리 텍스트가 부단오프에 위해 개인적으로 발명되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자루진이 자신은 모든 마티우카가 포보로즈니크에 위해 단어 사이에 배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라. 알다시피. 이 버전. 그것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 예. 나는 그녀가 그것을 생각해냈을 때 내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이 가짜 오디오 녹음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가진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 비치를 혼란스러운 난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느낌표 하나님은 금지.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을 부르지. 그가 미쳤다고 해도. 작은 남자? 알다시피.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물론 당신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전화 대화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대담 파르하드 진짜 또는 그것은 또한 신경 네트워크인가? 물론 신경망은 당신의 허락을 받아 지금 당장 파르하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인간 대화와 가짜 신경망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파르하드. 안녕하세요. 음악 프로듀서 조셉. 당신은 오늘 전에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파르드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인터넷에 유출된 후 나는 당신이 파르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전화하기로 결정 감사합니다. 조셉. 내 사업은 훌륭합니다. 난 그냥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 비치 푸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의 초상화를 키스 완료. 지금은 우리의 성공.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군사특수 작전에 대한 뉴스를 읽고 있어요. 파르드.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항상 지원해온 아주 특별한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진심으로 나를 지원. 나는 들었다. 조셉. 당신도 그녀를 지원합니까? 다른 방법. 파하드. 결국 쇼이구 세르게이 쿠주게토비치. 게라시모프 발레리 바실리에비치 같은 현명한 군사 지도자들이 이 특수 작전 뒤에 있지만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 비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과 완전히 동의합니다. 프로듀서 조셉. 잘. 모든 최고. 그것은 전화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았다. 좋은 오후. 파하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샤. 젠장. 이해가 안 됐어. 누군가 다시 우리 말을 듣고 있니? 아니. 아니. 파라드. 괜찮아요. 보리스는 여기 내 옆에 앉아있다. 아카디의 동생? 이 새끼? 점점점. 아니. 이 사람은 보리스 플라체브니코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대화 끝에 더 이상 파라드가 아니라 신경망인 것 같았어요. 예. 나는 그것을 느꼈다.